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혜훈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킥을 검색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실시간으로 남겨주시는 댓글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혜훈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예상대로 공식대로라는 오늘 댓글들이 많고 이래서 좀 걱정이에요. 대부분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만한 사람은 왜 이렇게 다 자살당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살을 한 건지 당한 건지 불분명하다는 국민들 의혹이 있는 걸 보면 이게 국민들 생각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떻게 보면 칠문 커뮤니티라고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까지 이런 얘기들이 마구 나오네요. 최재성 수석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아주 명료합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그래서 사망한 이모 씨라는 분이 최 모 씨하고 사업가의 변호사비의 1억을 받기로 하고 일종의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서 유도 통화를 해서 그걸 녹취해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거액을 우회적 방법으로 준 변호사다. 그런데 이 변호사에게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하고 커미션 쪽으로 조금 약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 모 씨가 우리가 녹음 자체를 변호사 위에서 일정 커미션을 띄기 위해서 조작한 거다. 유도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는 전혀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가상의 시나리오를 갖고 엉뚱한 일을 하려다가 최 모 씨의 일종의 자백으로 이것은 정리가 된 부분이고 수사 중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이건 허위니까 처벌해달라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걸 수사 중인,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하는 와중에 이 문제가 사망사건이 발생을 한 거고요. 현재로서는 타살이나 혹은 또 자살이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종의 심근경색이나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자체가 여러 가지 사실 중에 일부만 얘기하는 건 이건 진실의 왜곡이죠. 왜냐하면 녹음 파일 하나를 얘기하세요. 세 개 중에서. 지금 1시간짜리 분량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게 있고 공개가 예고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공개된 거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겁니다. 첫 번째 거, 5분짜리 분량. 21분짜리 두 번째 건데 21분짜리 두 번째 걸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 당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들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녹음한 거고 첫 번째 거가 당사자가 나옵니다. 소위 지금 이름을 밝히긴 그렇지만 이모 변호사잖아요. 이 무슨 사건이냐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할 때 후보 토론입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거기서 상대 후보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있지 않냐, 정신병원에.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까지 사건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한 거는 다 인정이 됐어요. 다 인정이 됐는데 왜 대법원에서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이름이 나오고 뭔가 재판 거래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받는 대법관 권시딘이라는 사람의 논리는 뭐였냐면 이게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은 맞았는데 상대 후보가 갑자기 생방송 토론에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얼떨결에 그냥 자기 방어적 답변을 한 거기 때문에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다. 숨 쉴 공간이라는 희한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전대미문의 그 논리를 갖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에 사실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지금 알려진 것만으로도 로폼이 10개 그 다음 개인 변호사가 4명 로폼은 주로 1개가 사건에 수임이 되면 대부분 2, 3명 이상의 변호사들 이름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거 밝혀진 것만 해도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지금 수임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총 변호사 비가 얼마 들었냐 했을 때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 육성으로 2억 5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수십 명 중에 한 명에 해당하는 이모 변호사 이 사람한테 간 돈이 현금 3억에다가 주식을 20억 상당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당사자인 이모 변호사 그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녹취록 1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민주당은 제3자끼리의 얘기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사실을 덮어요. 당사자가 나오는 녹취 파일 1번이 있는 거고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공개될 걸로 예고가 됐는데 갑자기 시신으로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녹취록은 뭐냐면 당사자인 이모 변호사 그다음에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타살인지 알 수 없는 제보자 병철이라는 의원님 지금 이 죽음 자체도 뭔가 타살의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상당수가. 왜냐하면 자살당한 거라는 얘기가 왜 친문 커뮤니티에서도 도배를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건 알 수는 없는 건데 그건 수사로 밝혀져야 될 거고 그런데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상당히 의혹이 있는 이 상황에서 공개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세 번째 파일은 1시간짜리 분량인데 그 수임료를 어마어마한 23억 정도에 해당하는 수임료를 받았다고 지금 알려진 그 이모 변호사 당사자와 그다음에 이 자살한테 어쨌든 제보자 제보자로 됐는지 지금 사망한 이 사람 이 사람과 그다음에 이 둘 사이를 연결시켜준 지금 우리 최수석이 얘기하셨던 최 모 대표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한자리에 동석을 해서 같이 얘기하는 아니 아니 그 시민단체가 아니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사람 그 사람하고 세 명이 한자리에서 동석에서 한 시간 가량 대화하는 녹음이 있다고 이거를 공개할지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된 거니까 여러 가지 수상적이 짝이 없는 상황인 거죠. 이상하고 수상하다 그런 맥락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광고를 듣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끊어지니까 아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파일 녹음 파일 들어보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녹음 파일에 솔직히 전문이라는 게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전문을 보시면요 그게 일단은 좀 세 번째 파일도 두 번째 파일도 그렇고 필요한 대로 편집을 하고 발췌를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시민단체에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료합니다 일단은 이모 변호사가 그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아 그거 있잖아요 그때 뭐 하니까 그게 뭐지 뭔 소리 하는 거요 뭐 이런 대목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너무 엉뚱한 사건이죠 그래서 실체적 진실에 전혀 접근되지 않은 일종의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종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갖고 변호사 수입료의 일정 정도를 소개비로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과장이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지난번에 조폭이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했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막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고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사안이면 한 번쯤은 명확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심할 만한 일인지 그런 것을 좀 걸러서 한번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망을 했기 때문에 또 왜 또 이 후보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사망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 대장동 관련자 사망 사건하고 이거는 완전히 수사의 방향이나 실체적 내용이나 이게 전혀 엉뚱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할 말이 많은데 광고 듣고 할까요 지금 할까요 네 일단 살짝 한 20초 만으로 하시죠 20초 가고는 넘어왔어요 그러면 잠깐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저희도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변호사의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가 광고 듣고 왔는데요 이해원 의원님 마지 못하신 이야기 하시죠 네 아까 녹취를 들어봤냐 그러면서 정장 녹취에서는 변호사의 20억 어쩌고 어쩌고 얘기를 하니까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아 현금 3억 하고 주식 상당 20억 하고 설명을 하니까 아 하면서 네 라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게 앞으로만 잘라서 얘기하면 굉장히 사실을 호도한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일방의 주장 같으면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고발 검찰의 녹취를 제공하고 한 게 벌써 10월 달이에요 작년 작년 10월 달이 그렇게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수사를 한 다음에 관련 단체 예를 들면 법조윤리협의회라고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한 것 내역이나 이런 거를 다 이제 보관하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을 경찰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송파세무소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주식 상당 20억 이게 지금 전환사체로 알려지고 있는데 s그룹 보라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 s그룹도 조사를 했어요 다 조사를 한 지가 이제 근 두 달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달이면 이게 만약에 생짜백의 거짓말이었다 아이 검찰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짓말이었다고 발표를 하죠 그런데 두 달이 되도록 지금 이게 지지부진 아무 말이 없어요 상당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와 갈등 해결 후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그런 관측과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젊은 세대 중심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갔던 표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분석 사실인가요? 저희 분석만이 아니라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는 리얼미터 분석이 20대에서는 지지율이 두 배 올랐고 불과 한 2, 3일 만에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30대에서는 10.3%나 올랐다 이렇게 이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내부에서 이제 상당히 분석하고 있는 게 객관적이구나 하고 이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의 극적인 화합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이 몽빨라 하든 여러 가지 병사 월급 200만 원 같은 이런 공약들이 나가준 거에 대해서 2030들이 요즘 그리고 저희 당에 젊은 사람들의 입당이 지금 막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 온라인 커뮤니티들에 보면 입당 인증샷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다 그냥 우리의 낙관적인 기대 뿐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취재성 수석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 지지율이 회복 추세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틀 사이에 한 3개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앞으로 하여튼 박빙 구도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별 지지율이나 또 연령별 지지율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굉장히 업다운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통계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에는 특히 지역별 지지율 같은 경우는 할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어떨 때는 민주당이 TK에서 왕창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예를 들어서 1000샘플 하는데 거기에 80샘플 주는데 할당을 못하죠 어느 지역에 가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보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단정적으로 보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는 거고요 아무튼 당연히 지금 팽팽한 구도이기 때문에 회복 추세에 며칠 동안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부터가 사실은 두 후보의 진면목을 갖고 진검승부를 해야 될 지점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틀 동안의 조사는 조금 조사 자체에 무슨 거품이 들어가고 이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사회사가 세 군데 연이어 놨기 때문에 추후에 특히 언론사 합동조사나 갤럽조사나 이런 것을 봐야지 이 추세를 분명히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우님 그런데 민주당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그러한 지지율 회복세가 윤석열 후보 자체의 역량이기보다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영향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감독의 지시를 받는 연기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보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후보에게는 저희가 이제 조그만 동네 국회의원 선거를 해도 하루에도 한 수십 명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재언을 하잖아요 우리 진행자님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전국 단위에 지금 대통령 후보 선거를 하는데 수백 명이 이래라 저래라 이게 좁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선택적으로 취사선택을 하는 그 분별력은 결국은 후보잖아요 결국은 후보의 능력이죠 어떤 사람의 조언을 더 먼저 듣고 더 많이 듣느냐 이런 거는 저는 결국은 후보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추락할 때는 누가 당대표이든 간에 후보한테 모든 비난의 화살이 가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후보 역량이죠 후보 역량이다 두 후보의 지지율상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40% 이상의 돌파를 통한 안정적인 40% 이상 지지율 확보가 숙제인데요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이 이재명 후보가 많이 올라가서가 아니고 소폭 상승은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떨어진 거다 그 진단이 맞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40% 이상을 돌파하기 위한 그 가교를 뭘로 어떻게 놓을 것이냐가 숙제이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역대 대선에서 보지 못한 안 나타났던 점이 있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에 지지율의 급락폭 반등 급락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도 드뭅니다 그렇죠 11월에 후보로 선출이 되고 컨벤션 효과를 누렸거든요 그리고 12월 하순부터 급락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올라가는 추세고요 이게 불과 한 달 반 두 달 만에 이루어진 건데요 그 진폭이 15%, 20% 막 이래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도 가슴 속에 앉은 파랑새가 아니고 어깨 위에 앉은 파랑새라서 또 날아갔다가 오고 이러니까 안정적인 베이스를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선거고 비전선거인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자기 것을 보여주질 못하면서 나타나는 다시 말해서 환경과 또 반사적인 요인에 따라서 등락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시죠 그런데 저 얘기는 윤석열 후보처럼 이렇게 등락이 급격한 후보가 없었다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들은 수십 년간 정치권에 이미 노출이 돼서 사실 국민들이 어떤 후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를 하거나 안 하거나 거든요 이제까지 모든 대선 후보들이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몇 선씩 하고 5, 6선씩 하고 수십 년씩 정치권에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중치권이 들어온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반년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경험하고 합석하는, 학습하는 과정이 과거보다 압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운 의원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해 주신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0일에서 11일 사이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역량 혹은 선거 전략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일곱 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멸공 논란에 대한 동참 이해운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윤 후보가 경선 기간에 공약으로 발표를 했는데 왜 그때 그게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조금 놀라운 거예요 이번에 이미 발표한 지가 벌써 몇 달이 된 공약인데 이게 이제 다시 불이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논란의 핵심이 됐잖아요 7주일 딱 올리면서 불이 붙었죠 낯선 모습이었으니까 길게 상세한 얘기를 다 했을 때는 다들 관심이 없으셨는데 하여튼 그랬고 그다음에 멸공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스타그램으로 한 건이기 때문에 그 진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정용진 회장이 하신 것처럼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개념인 건지 후보가 어디 가서 보니까 그냥 멸치하고 콩 먹겠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던데 어떤 의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래도 뉴스가 되고 관심이 되는 거 보면 윤 후보에 대한 관심이 크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해시태그를 넣으셨는데 해시태그 넣은 적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을 했네요 본인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최재정 수석께서는 이러한 윤 후보의 SNS 선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선 멸공 같은 경우는 그 단건만 있었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멸공이 갖고 있는 일종의 국가 대 국가의 외교적 파장 예를 들어서 베트남 중국 다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쉽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나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 얘기처럼 기냥한 거다 그런데 기냥했는데 제가 어디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아니 달파멸콩을 그러면 나경원 의원도 식성이 똑같고 반찬도 똑같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달파멸콩도 그럼 똑같은 거냐 그래서 저번은 엄격히 얘기하면 일정으로 분명히 기획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기획했다는 것은 무언가 내용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따라서 릴레이한 챌린지한 분들이 달파멸콩해요 그래서 기냥 나는 장 봤다 그리고 이렇게 샀기 때문에 올렸다 그 이상도 아니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가 참 어려운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이 사실 북에서 초음속 미사일 미사일 발사를 하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요격할 방어체제가 없다 선제타격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보 내지는 남북관계 등등과 관련된 윤석열 후보의 일련의 발언이나 과정을 보면 멸공도 동의했다고 할 수밖에 없죠 선제타격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래서 그건 박근혜 정부 때도 안 했어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리고 교전수칙이라든가 이런 거 미국이 만들어놓은 교전수칙이나 이런 것도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거지 교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은 우발적 충돌 내지는 국지전 내지는 교전들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거고 그걸 막기 위한 게 한미 소위 말해서 군사적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선제타격을 얘기를 해버리니까 멸공도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위험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게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이제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외신 질문이 윤 후보에게 지금 북한이 초음속하고 심지어 마하 10이 넘는 그런 극초음속 극초음속까지 지금 개발에 성공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대통령으로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하 1이라는 게 마하 1은 이제 음속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하 10이라는 건 음속의 10배예요 그러면 초당 3.4km를 가는 겁니다 초에 3.4km를 가면 10초 몇 초 되면 그냥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대량 살상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고수하고 몇십 초도 안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킬체인을 한다고 이거는 우리 정부가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없던 걸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오래전부터 세워놓은 3축체제의 1축이에요 1축이라는 것은 요격을 발사가 되고 나면 요격이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초음속으로 날아오면 극초음속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킬체를 한다는 게 이미 오랫동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요격이 가능한 2축은 요격이에요 그다음에 3축은 요격이 다 끝나고 나면 다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대량 응징 보복을 한다 이게 다 우리가 구축이 돼 있는 3축체제 아닙니까 3축체제에 입각해서 얘기한 건데 언론이 그거를 이런 전제조건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분명히 조건을 두 개를 달았습니다 핵탄두가 탑재됐을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하오 이상의 속도로 오는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킬체인 1축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다 그런데 그거는 나라를 지키는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걸 언론들이 선제타격이라는 제목으로 막 뽑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선제타격하는 것처럼 오해들이 돼서 그런 거고 아까 지금 우리 최수석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는 좀 짚었으면 좋겠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거는 선제타격 얘기는 전쟁 1축 즉발까지 갔지만 안 했다 이거는요 지금 이게 극초음속으로 핵탄두 탑재가 날아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런 상황이 있지도 않았어요 전쟁이 걱정된다고 무조건 선제타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자산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런 위험이 올 경우에는 선제타격이 불가피하다 그 얘기를 한 거죠 선제타격과 킬체인상 축 오늘 좀 발언 총량제 좀 준비했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총량제 많이 하시는데 다 드렸는데 그게 이제 재보면 또 안 그래요 지금부터 얼마 남자나 말씀하시죠 사실 킬체인을 발동한다는 거는 그거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교적 문제도 그렇지만 특히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는 단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미치는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정권 때 아웅산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런 무력적인 행위를 못했습니다 당시 전 대통령이 최후의 인내심을 바라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아무리 그렇게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북한의 도발에 아무런 보복적 대응을 못 했어요 그게 다 한반도 상황이 전쟁으로까지 가는 상황을 막아야 되는 것은 보수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이나 마찬가지 과제인데 저 같으면 우선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제로 마오 이상을 종반부까지 유지를 했는지 봐야 됩니다 평화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요 정치 프로파일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 이해운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킹